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쪽 가서 단체 하나 찍자 단체 하나 찍자 단체! 아저씨 빠져요! 좋아요 안 늘려요! MZ 한 번만 도전 완전 가까이서 나도 괜찮아! 약간 드레이크 씬으로 좀 블루디 오사이라스 느낌으로? 어떤 느낌? MZ가 뭐야?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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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? 성공할 때마다 2배로 늘려드릴게요 실패하면 0원 늘려요 천 원! 2만 원! 4만 원! 두 번만 더 가면 돼 빡빡이래서 위험해 본전이야 지금 본전 천엔 벌었어 멈추셔도 됩니다 딱 한 번만 더 그게 사행성 게임장이 아니야 저 이거 다 걸 테니까 두 배 어때요? 한 100만 원만 주세요 아! 4원! 천엔을 내고 한 판을 더 해보자 천엔을 내고 반나보려고 한 번 해봐야지